자, 도착했습니다. 어디, 여기? 여기입니다. 내려 빨리. 다 왔어. 리피, 리피, 슬리피! 내리십시오. 아니, 어디서 밥을 먹어? 가봐. 우회자, 우회자. 여기 그늘에다 땅 놓으시고. 어, 나요. 내 땅이야, 여기야, 지금. 여기 다가 아니고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아, 둘. 어제 와서 다 자란 거 신고 아니야? 아, 이거 무슨 말이야. 대박이지? 가봐, 한 번 만져봐, 오빠. 여기 봐봐. 이게 지금 상추야, 상추.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이거 봐. 이리 와봐, 깻잎의 향을 좀 맡아봐. 나 깻잎 싫어. 아, 왜 싫어. 털, 털 났잖아. 아유, 오빠가 뭐 털 없어? 향 좋잖아. 와, 이거 되게 두껍게 자랐다. 이거 하드 보드지야? 이거 오늘 먹을 수 있겠네, 이거 네 가지. 됐네, 충분해, 이거면. 아이고, 안 먹어서 그래. 먹을 준비해, 이리 와. 이거 펼치시고, 여기 그늘에다가 평평하게 잘 깔아봐요. 상협? 어. 굿뚜굿뚜. 굿뚝뚜. 아유, 두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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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대차 지나갈 수 있나? 어어. 예! 오, 나 바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때? 오빠, 이것도 써봐. 오늘은 약간 이거랑 더 어울릴 것 같아. 그래? 써봐. 뒤로 보내야지, 그렇지? 오빠, 대박이다. 그거다. 오, 이것도 괜찮네. 비비드한데? 래퍼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나? 나 이거. 그거? 오, 힙합. 이거 입고 파인애플 팔면 오빠 딱 어울리겠다, 지금. 잘라서 먼저 먹어보라고 하네. 오빠, 저 구석 가서 입고 와. 여기서 입을게, 여기서. 아, 동네세야. 오빠, 누가 봐. 저거 가서 입어. 안 보여. 볼 것도 없어. 오빠 발 몇이야? 265. 어? 오빠 키가 몇인데? 189. 나랑 발이 똑같아. 나 발 작아. 굿뚜건듀 굿뚜건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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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오빠, 다리 진짜 길긴 길구나. 오빠, 가만히 있어봐라. 인생샷 나오게 해줄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 오빠가 첫 번째 손님이야. 아, 그래? 굿뚜건듀 농장이야, 오빠. 오. 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찍어드릴게요. 한 장당 만 원이에요. 아, 너무 비싸요. 아, 어디 가도 다 이렇게 만 원씩 해. 고기 먹어. 좋은 공기 마셔. 어? 운전도 내가 했어. 오빠, 차에서 오빠 노래 틀어. 오빠, 톨비 오빠가 냈어? 내가 냈지. 그치? 사진도 찍어준다. 오, 사진 잘 나왔다, 봐라. 오. 잘 나왔지? 오, 잘 나왔다. 헐. 나도 찍어줘. 나 오늘 프사 바꾼다. 같이 나오나? 하나, 둘. 오빠, 누가 가만히 있어. 진짜 가만히 있어. 센터 누군지 봐라, 지금. 센터 누군지 보라고, 지금. 귀닐 있는 것만 찍었어, 이거 뭐야. 됐어, 내가 셀카 찍을래. 아, 정말. 오빠, 상추랑 깻잎을 따서 바로 먹어야 되니까 이거 뜯어보자. 나 한 번도 안 해봐. 어떻게 뜯어야 돼? 이거 그냥, 이거 뿌리치에 뽑는 거 아니야. 노하우가 있어? 이거 그냥 옆에서 딱 뜯으면 돼. 이거 갖고 있어봐. 뽑지 말고, 그 얇은 그 꼬다리 있지?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있지? 이걸 뜯으면 돼. 이렇게. 끝에부터? 어, 끝에부터. 거기다 놓고 해. 봐봐. 어, 그런 거 이제 두 번 나눠서 먹을 수 있지. 크다잉. 여기 아니, 근데 잘 자랐어, 애들이. 짱이다. 안 돼, 애들이. 그냥 얇지가 않고 두껍게 튼튼하게 잘 자랐네. 이렇게, 이렇게 나게. 그렇지. 먹기 좋게 놔야 돼.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다. 뭐지? 뭐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맛도 좋다. 가자. 뱃지짱도 맛들면 나니까. 이거 보면 우선 고기 한 판 먹네. 고기, 고기. 어, 어지러워. 대박. 우리 국수건두 때문에. 국수건두. 국... 국두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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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두. 곤두. 국두건두 때문에 아주 오늘. 된장 들어간다, 쭉. 쭉쭉쭉. 대박이야. 대박이야, 오빠. 그래? 육향이 들어가면 이게 또 달라요. 진짜. 오! 다 익었어. 아니야. 다 익었어. 아우, 오빠 미치겠다. 동장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그리고 고기가 오빠. 껍데기가 있으면 더 맛있어. 근데 둘이서 이것도 못 먹겠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장난이니까. 매주밖에 안 했어. 가자. 오빠 내가 하나 싸줘 볼게. 어, 싸줘 봐. 네가 맛있는 대로 내가 먹어볼게. 네가 진짜 맛있게 먹는 대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좋아. 썬팅하고. 뭐야, 그거. 로어, 로. 오일 바르고. 먹어봐, 오빠. 이게 바로 너의 스타일이야? 먹어보세요. 먹고 된장찌개 짠 한 입 먹는 거야. 거의 한... 안 매워. 아니야. 여기, 여기. 뜨거워. 아, 뜨거워서 그런 거지? 깜짝이야. 너무 맛있다. 깻잎 그거 털 있는 거 안 느껴지지? 봐봐, 그렇다니까. 김치도 이렇게 돼지 기름 여기다가 익혀서 먹는 거야. 근데 맛이 진짜 달아, 청추가. 달아, 달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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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털을 어떻게 하라고? 뒤집이 이렇게? 어, 원래 깻잎만 먹을 때 이렇게 놓잖아.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한번 깻잎만 먹어보자고. 그러면은. 끝난 맛? 응. 태어나서 처음 먹는 거야. 먹어봐봐. 내가 오빠 깻잎을 먹기 위한 첫 여자네? 응. 기억에 남겠네. 그렇다고 막 설레하거나 나 좋아하거나 그러면 안 돼? 네가 나 좋아해서 부른 거 아니야? 아니, 제일 쉬워서. 편해서. 응? 오빠 편해서. 첫 깻잎. 짠, 원샷. 응, 생각하지 마. 내가 봐, 애기. 응. 좀 느낀 거 같은데? 응? 오빠 이거 구운 김치도 하나씩 나중에 넣어서 먹어. 시켜서. 구우니까. 나는 오빠는 그래도 멤버랑 같이 사니까, 둘이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나와 살고 하니까 좀 좋을 거 같은데. 근데 사람은 외로운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막 열 몇 명이랑 있어도 내가 기분이 그러면 외로워. 그렇지. 그렇지. 가끔 집에만 가도 집밥 먹으면 가끔 눈물 나. 응.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는데. 엄마가 설인데 뭐 해줄까? 이러면은 엄마 무슨 막 요리해주려고 막 그래. 근데 나는 엄마 그냥 된장찌개랑 생선구이랑 고사리무침만 좀 해줘 이래. 되게 많이 해달라고 그래. 뭐 난리야. 설인데? 엄마 됐어. 여기 지금. 세 개나 해달라고 그래. 아니 오빠도 집밥 먹는다며. 나 뭐 해달라고 가라는데? 그냥 가서 엄마가 해준 거 먹는 거야? 응. 오빠. 물론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데. 나한테 뭐라는 건 아니지. 진 사람 먹기 가위 가위 보. 아 예스. 깻잎은 안 넣었어. 나 고추를 이렇게 큰 거 먹어본 적이 없거든. 먹어봐. 이거 매운 고추 아니야? 응. 풋고추야 풋고추. 쌈이 들어간다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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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이렇게 춤을 추게 할 거야. 쌈이 들어가? 쌈이 들어가? 바람 부잖아? 먼지 들어가? 맛있다. 왜 그때 나가서 헤매어? 나 왜 봐. 왜 매워. 안 매워. 두부 먹어 두부. 아 틀렸다. 왜? 진짜 매워? 응. 응. 도움을 하고. 내가 진짜 사내 SS 이후로 두 번째로 온다. 권투 정지! 권투 정지! 권투 정지! 여자똥 걸었어. 머리 펴! 여자똥 걸었어. 머리 펴! 그냥 나도. 내가 못 봐라. 하하하하. 온다. 어떡해. 우와! 진짜 못 먹는구나 매운 거. 헤어져. 예! 쌍고! 헤어지지. 군대도 갔던 사람이 뭐. 오빠 끝 아니야? 맛은 봐야지. 맛은 보자. 이거 먹다가 밥 볶아줄게. 맛은 봐봐. 이거 먹어볼까? 응. 자. 아저씨. 거기다 살짝 거기다. 다 빨리 먹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라이스 스티프다. 밥 한 번 더 먹잖아.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치즈가 녹는 거야. 이렇게. 치녹.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치즈가 녹는 거야. 난리 나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이 안에 오빠 지금 풍풍이 있는 거야 지금. 따라라라라라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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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치즈가 난리 나네. 너랑 붙어있으면 나도 살 잘 찌겠다고. 그럼. 진짜 오빠가 여자였으면 내가 데리고 살았는데. 나 여자야. 네. 이제 그만 쉬고 일해야 되겠다. 일합시다. 남의 집 냉장고를 그렇게 막 열어버냐. 우와! 자! 오빠를 집하고 다르지 냉장고가? 아니 고기를 이렇게 쌓아두고 살아? 우와! 좀 봐봐, 오빠. 돼지, 소고기, 닭. 아, 귀찮아. 내가 놀리는 줄 알고 있어. 깜짝 놀랐어, 지금 오빠.